노란색은 밝고 따뜻한 색상으로 꿈에서 등장하는 노란색은 매우 상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란색 꿈의 해석은 꿈의 문맥과 꿈을 꾼 사람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색 꿈을 꾸는 이유를 문원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란색은 흔히 희망, 긍정, 낙관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자연에서 노란색이 햇빛과 같은 밝은 요소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노란색이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변화를 바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꽃이 등장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긍정적인 발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또한 지혜와 지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노란색은 지혜의 색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특히 동양문화에서 두드러집니다. 노란색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지식이나 이해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책을 읽는 꿈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란색은 때때로 불안, 질투, 배신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서양에서 노란색이 배신의 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흐릿하거나 탁한 노란색이 등장한다면 이는 꿈을 꾸는 이가 내면 깊숙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질투심을 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또한 치유와 활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란색이 태양의 에너지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이 꿈에 나타날 때 특히 건강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치유 과정이나 에너지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양문화에서 노란색은 매우 긍정적이고 신성한 색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노란색은 황제의 색으로 권력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꿈에서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은 권력, 성공, 영적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에서도 노란색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노란색은 태양의 신 아폴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예언적 능력과 예술적 영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꿈에서 노란색이 나타날 때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예언적 꿈을 꾸거나 창의적 영감을 받는 시기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꿈에 등장할 때 이는 꿈을 꾸는 이의 현재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기쁨, 행복, 희망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질투, 배신감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꿈에서 노란색의 명도와 제도, 그리고 노란색이 나타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종종 창의성과 관련된 색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노란색을 주제로 한 꿈을 꾼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꿈에서 경고의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탁한 노란색이나 어두운 노란색이 나타날 때 이는 개인이 직면한 문제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나 불안을 상징하며 그 해결을 위한 내적 작업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살해 1노란꽃이 피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노란꽃이 만발한 들판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꿈에서의 노란꽃들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경우 노란색은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였고, 이 꿈은 그녀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살해 2노란 집을 짓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노란색 집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노란색 집은 안정감과 희망을 상징하며, 그의 내면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했습니다. 살해 3탁한 노란색 물이 흐르는 꿈 어떤 사람은 꿈에서 탁한 노란색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직장 내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꿈은 그가 느끼는 불안과 압박감을 상징했습니다. 탁한 노란색은 그의 내면적 불안을 나타내며, 그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살해 4노란 뱀에 물리는 꿈 한 사람은 꿈에서 노란 뱀에게 물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노란 뱀은 그 갈등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질투를 상징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느끼고 있는 내면적 갈등을 반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적 작업이 필요함을 암시했습니다. 노란색 꿈은 매우 복합적인 상징을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심리적 필요, 그리고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노란색이 꿈에 등장할 때, 이는 긍정적인 변화, 창의성, 지혜를 상징할 수 있는 한편 불안, 질투, 배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원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노란색 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꿈의 상징이 꿈을 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요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색 꿈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노란색이 나타날 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 들판에 조이삭이 누렇게 익어 있는 꿈 어떤 생산, 식품, 농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사업 성과를 올린다 구름이 점차로 노란색으로 변하는 꿈 명예로운 일과 재물을 한꺼번에 얻을 꿈 깊은 굴 속에 노란 옥수수 3, 4개가 보이는 꿈 오래된 국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당대에 없는 훌륭한 문원자료를 발견하여 햇빛을 본다 연구, 창작, 발명 등이 있다 노란 과일과 푸른 과일을 몰래 훔쳐먹는 꿈 제3자를 통해서 혼담이나 계약 등이 이루어진 노란 구렁이 꿈 노란 구렁이를 보는 꿈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일거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 국화 한 송이를 손으로 잡는 꿈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예쁘고 아리따운 힘을 지혜도 낚아 데이트를 한다. 노란 국화 꽃 한 다발을 받는 꿈 노란 국화 꽃 한 다발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다복한 자식을 얻게 될 태몸이다. 노란 국화를 한 묶음 꺾고 드는 태몽은 아들딸 상관없이 명예로운 자녀를 얻는다. 노란 꽃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는 꿈 예술가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 노란 옷을 입고 외출하는 꿈 따뜻한 모성애 같은 마음으로 또한 카운슬러 같은 자상한 말시로 그를 안아주고 기뻐해 주게 된다. 사랑, 성실, 금면, 봉사 만남, 여행 등의 기룐이다. 노란 저고리에 색동 놀이개를 달고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대는 꿈 진선미를 갖춘 일생 미인이자 꼬리가 아홉다이인 백년 묵은 여우로 무썤 애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숱하게 울린다. 멋과 아름다운 도화살이 있다. 노란 저고리와 다홍 치마에 댕기 머리를 한 미인의 꿈 전통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현대 속의 고전매를 재조명한다. 총각에게는 다시 없는 복꿈으로 지덕체를 갖춘 현모양처의 신부감을 만나게 된다. 반윤반기, 상봉, 손님 내방, 감상 등의 기룐이다. 노란 진주 알이 영롱하게 구르는 꿈 신기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어떤 일의 매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극치를 창출해낸다. 예술의 전당에서 명화나 음악 감상을 하게 된다. 창조, 발굴, 발명, 조화, 질서 등을 이룬다. 노란 참외를 먹는 꿈 아들 태몽이다. 노란 토파즈 원석을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손으로 만진다. 재물, 돈, 물품, 계약, 낙찰, 소유, 승소 등이 있다. 노란 해바라기 곶이 둥글게 점점 커지는 꿈 단기성 투자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 노란 호강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 정신과 마음이 부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행운의 열쇠를 얻는다. 노란 호박팔찌를 손목에 차는 꿈 구기국력하고 장수한다. 권위, 재물, 행제, 건강, 약속, 계약 등이 있다. 노란 꽃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은 꿈 태몽이라면 예술작품으로 세인의 이목을 받을 자손을 얻는다. 노란색 꿈 평화적이고 포용적이면서 성스러움으로 표현된다. 현실에서 존경 평화와 애정의 어떤 일들에 좋은 일로 나타나는다. 경우에 따라 일의 지연에도 연관이 있다. 노란색 국화 꽃을 한 다발 꺾고 드는 꿈 노란색 국화 꽃을 한 다발 꺾고 드는 꿈은 아들 딸 상관없이 명예로운 자식을 얻게 된다. 노란색 옷 입고 나가는 꿈 따뜻한 모성애 같은 마음으로 또한 카운슬러 같은 자상한 말시로 그를 안아주고 기뻐해 주게 된다. 사랑, 성실, 금면, 봉사 만남, 여행 등의 기룐이다. 노란색 옷을 입는 꿈 꿈 속에서의 노란색 옷은 유산상 속이나 관청 출입에 관계 있는 일이 생기게 되거나 타인의 이목이나 사랑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꿈이다. 노란색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꿈 연애 결혼이 성립되고 퇴몽이면 예술작품으로 성공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존경받을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노란색과 관련된 꿈 노란색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노란색은 명랑, 행복, 기쁨, 성스러움, 부귀, 부름, 사랑스러움 등을 상징한다. 오행의 의미로서 중앙, 투지의 안정, 조화, 집요함 등을 나타낸다. 노란색이 강조된 꿈 응석이나 자기주장, 버릇없음을 상징 노란색이나 황금색 옷을 입은 꿈 생각지도 않던 행운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거나 시선을 받고 싶어함을 암시 노란 빨강 보라색 꽃이 핀 화분을 방으로 들어온 꿈 연애 또는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눈밭에 노란 수정 순위 삐죽삐죽 솟는 꿈 한해 농사 이래 풍년이 들고 많은 수확을 하게 된다. 재물, 돈, 횡재 등이 생긴다.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누런 봉투의 편지를 받는 꿈 신문기자, 관보 부고, 청첩장 등을 받는다. 누런 비단 옷을 입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유산 상속을 받거나 관청과의 관계, 일거리의 상징물이다. 등산길에 노란 붓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서로가 어려운 처지에 이심전심으로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맺는다. 땅에서 노란 사파이어 원석을 줍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뜻밖의 횡재를 하고 재수가 대통하다. 똥 속에 노란 꽃이 피어오르는 꿈 생각지도 않게 행재수가 있어 떼돈이 들어온다. 재수 대통이다. 변기에 노란색 똥이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 붉은 고추가 터져 노란 씨가 쏟아져 나오는 꿈 사업에 투자한 것이 호경기를 맞아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된다. 참외밭에 노란 참외가 열려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 토마토 밭에 노란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불티가 나게 팔린다. 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노란색으로 변한 꿈 명예로운 일과 재물을 한꺼번에 얻게 된다.